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우보이 스타일 48카운트 4, 비기너 레벨이구요.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발부터 앞으로 포워드 스텝 두번. 오른발, 왼발, 탭, 백, 백, 록, 백, 락백,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쪽으로 2분의 1 턴하면서 셔플. 사이드, 투게더, 백, 백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하면서 셔플. 사이드, 투게더, 백,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샤플, 위브,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샤플, 세지 박스. 크로스, 백. 셋이 보시면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5, 6, 7, 8. 섹션 5, 린디 스텝.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락, 백, 리커버. 왼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락, 백,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6, V 스텝. 아웃, 아웃, 홀드. 백, 투게더, 홀드.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 피버턴. 포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 피버턴.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hold 2, 3, hold 4, 5, 6, 7, 8. 1, 2, 3, 2, 1, 3, 2, 3, 2, 1, 3, 2, 3, 1, 4, 6, 8. 감사합니다.